어, 양숙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군 그 정도 나쁜 짓에도 내쫓지 않다니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쥐돌이들 나와봐 네, 형님!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 저, 인간들이 못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빨리 말해봐 그, 그게 사이코패스라고 어허,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감정통려 없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한답니다 완전 악랄한 냉혈 아니죠 어허라 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들이 있죠 비슷한 성향으로 소시오패스도 있습니다 이미 사이코패스 같은데 마, 맞아 지웠어 어머, 냐냐야 쥐돌이들이랑 놀고 있었어 오늘따라 얌전하네 냐옹 그래 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고양이가 됐거든 어이, 거기 랜선 집사 구독하라냐 감사합니다 오케이 으 으 으 으